오늘의 영상은 이 영상에서 만나요! 목동이네 달팽이 농장 목동이네 달팽이 농장 회장님 유튜브 만들어서 올릴거에요 많이 놀라오세요 여주 장군 명인 심상학입니다 농업회사업인 여주건축마가 최용철입니다 명장군 명인 김명준입니다 명장군 명인 김명준입니다 명장 조한균 이게 다 무료로 나눠질 장수풍뎅이 됩니다 명성군베이 태기네군베이 명상 매니저 대피탈미 대피탈미 오랫동안 가봐요, 가봐. 잔팽이다. 우와, 이게 너무 초코. 그냥 제이크네요. 그냥 드셔보세요. 뭐라고 있는지 아닙니다. 드셔보세요. 아니, 아니요. 지금 하나 나왔어요? 네. 다 맛있어. 하하하하하, 혈자. 하하하, 혈자.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저게 메뉴가 따로 밥을 줄 필요는 없어요? 아니요. 밥을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수환이 없어요.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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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렇게, 이렇게. 가위바위보. 아하하하. 우선 이 친구가서. 뉴스 데리고. 도자기 내리세요. 도자기 내리시고 이기거나 이긴 사람을 들고 있으면 돼요. 총 8명이 남을 때까지 갑니다. 자, 가위바위보! 예! 다 hotsuppet 하나levIV 구원 오장 오장 오늘의 주식은 전문가게 생기다. 오늘의 주식은 전문가게 생기다. 오늘의 주식은 전문가게 생기다.